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태라운 코수경입니다. 드디어 9월 평가원이 끝났어요. 그 다음은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한 번 있고 수능이 있는데 일단 9월 평가원 화학원 해설을 할 건데요. 일단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지? 물론 충평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할 건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쉬웠고요. 20번 문제가 변별력이 있어서 이거 풀면 1등급, 틀리면 2등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번을 못 풀었을 때 괜찮아.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쓰임을 해서 듣고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이게 수능에 날 확률은 굉장히 높다. 알겠나요? 1번부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과 관련된 자료이다. 서비스 문항. 나일론입니다. 바로 선다 볼게요. 나일론은 합성 섬유이다. 나일론, 폴리에스텔 이런 건 합성 섬유. 체언 섬유는 면, 실크 이런 거죠. 맞습니다. 다음, 하버와 보슈는 질소를 니은과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그럼 니은이 뭐야? 수소지 당연히. 당연히. 따라서 산소가 아니고 수소입니다. 다음, 티긋. 암모니아 합성은 식량의 대량 생산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죠. 이거는 질소 비료의 기원이기 때문에 식량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 3번이고요. 다음, 2번. 다음은 탄소 원자에 대한 전자배치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 탄소인데 어떤 놈들이냐? 뻔한 거잖아요. 전자배치를 잘 했어? 못 했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거. 1s2, 2s5, 애매하죠? 비어져 있는데 넘어갔다는 건 들뜬 상태라는 거고요. 들뜬으면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 뭐에 위배가 된 거야? 싸움의 원리에 위배가 됐죠? 안 치우고 왔으니까. 훈치의 규칙은 위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싸움의 원리에 위배가 되었다. 다음, 두 번째 놈. 자, 1s2, 2s2, 2p. 여기가 이상하죠? 이거는 역시 들뜬 상태가 되겠고요. 자, 싸움의 원리에는 위배가 되지 않았는데 훈치의 규칙에 위배가 됐습니다. 됐니? 다음, 세 번째. 1s2, 2s2, 2p2. 이건 바닥 상태가 되겠네요. 됐죠? 네. 자, 선다. 기억. 가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아요. 틀렸고. 단은 바닥 상태입니까? 당연하지. 그 다음에 가나다는 파울리베탈 원리를 만족하느냐. 파울리베탈 원리를 반대로 말하면 파울리베탈 원리를 반대로 말하면 파울리베의 위배가 되려면 이런 게 파울리베의 위배가 되는 거죠. 스핀 방향이 동일한 애들. 그쵸? 스핀 방향이 동일한 전자가 같은 오비탈에 들어가면 파울리베가 된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것도 파울리베의 위배가 된 거죠. 이렇게 늘어날 수 없는 거니까. 자, 따라서 파울리베의 위배가 된 건 없습니다. 그럼 디귿보기는 맞는 거지. 정답 4번이에요. 통과. 다음 3번. 쉬워요. 자, 염화칼심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이다. 딱 그림 보는 순간에 뭐야? 열량 문제죠? 발열 흡열. 자, 결정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데가 어디야? 25도 시에 동그라미 쳐있어야 되고 자, 마지막 30도에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그러면 염화칼심이 녹이는 순간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이 용해 가정은 뭐야? 발열 반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학생의 열량계 내부 온도의 변화를 이용해서 열의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 열량은 구해라가 아니라 열의 출입을 오케이? 이 말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구할 수 있는 거죠. 알아냈잖아. 그치? 맞습니다. 학생 B 이 반응은 발열이야? 그렇습니다. 학생 C 기억이 뭐냐면 스타이로포리, 스트로포리, 단열제죠. 열이 외부로 새는 걸 차단해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외부와의 열출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당연하지. 정답은 5번이에요. 됐죠? 다음, 4번 다음은 세 종류의 분자 가나다가 있다. 자, 누가 봐도 물, CO2, HCN인데 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요. 항상 이런 문제는 뭐하고 풀어라? 비공유 찍고 땡땡땡땡 찍으시고 얘도 찍어주고 얘도 찍고 자, 기억 중심원자에 비공유가 있는 건 몇 놈이냐? 중심원자에 비공유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따라서 한 종류입니다. 탈락. 자, 니은 분자 모양이 직선형인 건 이거 180도 직선형 중심원자, 비공유 없이 두 방향 그죠? 180도 직선형 하지만 이거는 이렇고 대칭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지 큰일 나요. 비공유 있고 구분형인 거지 이게 맞는 글이냐, 원래가 따라서 맞고 극성 분자는 몇 놈이냐? 자, 이거 뭘까요? 극성 이거 무극성 이거 극성이죠. 극성이죠. 대칭이 안 된단 말이야. 좀 전문용어로 모멘트가 상세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한 종류 극성 무질은 두 종류예요. 엄, 티, 긋, 안 돼. 정답은 2번입니다. 됐어요. 10분 100 14 15 ений 15 16 16 17